KOREA FOCUS 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저는 20S의 KOREA 연구소 소장 조덕훈입니다. 1997년 10월 8일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된 날입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조석의 서거일부터 해서 3년상을 꼬박 치르고 난 뒤에 이날 비로소 조선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추대 과정은 9월 21일 평안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 당대표자 회의와 조선인민군 내 당대표자 회의, 정무원, 곧 정부조, 각 부처 당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당 총비서를 추대하는 결의를 아래로부터 연 뒤에 마침내 10월 8일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특별 보도로 총비서 추대 소식을 선포했죠. 이후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다시 총비서로 추대됐고요. 김정일 총비서가 서거한 이후 2012년 4월 11일에 열린 제4차 당대표자 회의에서는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오늘 드는 생각은 첫 번째로 3년상입니다. 말이 쉬워 3년상이지 분초를 쪼개 쓰는 한 국가의 최고 리더가 3년 동안 사항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도울 김용옥 교수조차 텔레비전 논호 강좌에서 이 3년상을 높이 평가했겠습니까? 김용옥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더욱 민족자주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강연을 많이 하고 좋은 글들도 적지 않게 발표하고 있죠. 김정일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에게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또 북이 군대와 인민의 최고 리더에 대한 충효라는 도더구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북이 충효라는 좋은 말을 가져가고 그 최고 리더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공산주자의 도더구리를 널리 알린 데 대해서 인상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후계자론이 밝힌 3대 징표가 있죠. 위대한 사상이론과 탁월한 전략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이런 세 가지 자질과 능력 외에도 선대 최고 리더에 대한 충실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죠. 그런데 사실 김정일 총비서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3년상 시절과 별 차이가 없는 생활과 활동을 해서 급서 소식에 더욱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충격을 받고 슬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정일 총비서의 연구차가 평양을 돌 때 북의 인민들이 평소와 다르게 스스로 지키던 엄격한 규율과 질서 마저도 깨고 연구차를 막아서면서 절대로 못 가십니다. 라며 절규하는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3년상이란 다름 아닌 당 총비서직이 공석이란 말인데요. 물론 국가의 주석직도 공석이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총비서가 당시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위 하나만 가지고도 당과 국가를 지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휘보다 역할을 중시했고요. 그 역할로 지휘상의 공백을 메꾸고도 남았음을 보여준 겁니다. 김일성 주석의 지도와 방조가 없이도 능히 주최조선, 사유주의조선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특히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선군정치 1960년 8월 25일부터로 보는 선군영도 역사로 볼 때 이 시기가 바로 절정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절을 겪으면서 유대자본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오히려 주동을 쥐고 화를 복원으로 전환시켰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북이 오랜 세월을 키운 조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과 소련과 동도부터 망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와 기술자들과 함께 최첨단 무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란의 강력한 국방공우까지 지어주면서 2006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09년에 북미 또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2012년에서 2013년의 결정적인 대결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드는 생각은 김정은 제1비서가 김정일 총비서와 또 다른 곤란의 조건 속에서 최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대 최고 리더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선대 최고 리더의 일체 지도 방조가 없이 30대 초반에 최고 리더로서 모든 결정 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의 책임적인 직위는 바로 승계하였지만 스스로는 제1비서로 자세를 낮추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는 충효의 모범을 보였죠. 역시 선대가 본을 보이면 후대는 따라는 법이죠. 반미반제 최후대결전을 실제로 벌이는 1일 양병의 결정적 시기를 김정은 제1비서 시대라고 한다면 그 천일 양병의 준비기는 바로 선군영도로 일관한 김정일 총비서 시대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은 1895년 명성황후 고종의 왕비가 시해된 날입니다. 일본 낭인들, 깡패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일국의 왕비를 강간하고 융간한 그것도 생간하고 시간한 그런 천인공로알, 금수도 낯을 불킬 만행을 저지른 날입니다. 만약 영국의 황태자비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일본군이 우리의 조선 처녀들을 20만이나 성노예로 끌고 다녔던 것처럼 만약에 프랑스의 처녀들 20만 명을 성노예로 삼았다면 어땠겠습니까? 1895년 오늘 을미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피해 교훈은 바로 국가의 힘 핵심은 군력이고 그 군력이 약하면 일국의 황후가 치욕 속에 목숨을 잃고 일국의 국민들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